으 이번에 볼 근육은 중둔근이 되겠습니다 중둔근은 장골능에서 대전자로 이렇게 넓게 붙어졌습니다 골반이 있으면 골반의 대태골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위쪽에 이상근 위쪽으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근육인데요 장골능 바로 밑에서 이렇게 촉지가 잘 되는 근육입니다 소위 tp로서 제일 유용한 근육이 중둔근이 되겠습니다 중둔근의 기능은 이 대태골을 전면부 쪽에서는 내외전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외회전하는 근육을 도와주는 근육인데요 중둔근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골반 관절을 안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 장골름과 대태골을 어찌 됐건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서히 직립했을 때 중둔근 쪽에 힘이 실리면 근육의 부하가 많이 걸리지가 않는데요 이 중둔근이 제일 많이 다치는 건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되어버리면 장뇨근도 물론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기능을 못하지만 중둔근 이라든지 이런 근육은 늘어나 가지고 자기 수축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눌리게 되어버리는 근육 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둔근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직립할 때 골반을 안정화시키는데 앉아서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중둔근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체중을 실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나이가 오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골반 관절이 힘이 없는 경우 제대로 서있기 힘들고 오래 서있으면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둔근은 tp123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tp123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tp133 같은 경우에는 천골 쪽으로 통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tp1은 이상근과 통증 tp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대 주위에 허리띠 주위에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SLR 테스트를 했을 때 디스크 증상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요방형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둔근을 치료를 해야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 중둔근 같은 경우 제일 큰 메리트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준다는 겁니다 중둔근 tp3 같은 경우는 천골부위 이 천골부위에 통증을 만드는 것이 대둔근도 있는데요 대둔근 쪽에는 꼬리뼈 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쪽이 많고 천골 쪽으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통증이 방산해질 때는 중둔근 tp3번을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둔근 tp1은 이상근과 통증 양상이 거의 협사를 하게 되고요 중둔근 tp2번 같은 경우에는 요방형근처럼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근과 중둔근 tp1, 중둔근 tp3번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 중에 천골부위나 허리띠 주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tp를 치면 통증이 경감되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일단은 이게 잘 분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각도만 잘 맞춰 가지고 요렇게 분리만 하면 돼 자, 변수는 좀 봐. 이제 중둔근 중둔근은 이 장골뼈 중에 제일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쭉 내려와요 자, 자관. 지금 봐봐. 장골뼈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치? 이상근 위에, 이상근 위에 중둔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상근 위에요? 그치. 이상근하고 분리된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보면 여긴 분리가 되죠 이뼈에서 보면 이만큼씩 이래 가지고 중둔근이 그대로 들어가요 소등근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요 소등근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중둔근이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요 장골뼈에서 그래서 일단은 확인하는 거는 장골뼈 제일 높은 쪽에서 그래서 요 가운데로 요렇게 확 내려와요 내려오면 반대 손가락으로 여기는 근육이 도톰해지기 전에 여기 딱 걸리거든. 여기서 중둔근이 들어가요 잠깐만 이게 TP가 작아요. 여기서 요렇게 이 중둔근은 2번, 1번, 3번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번이 청구 쪽으로 통증을 만들거든 찌르는 건 쉬워요. 요렇게 와서 골본별 쪽이 밖에 없기 때문에 가운데 와서 찌르고 2번 찌르고, 3번 찌르고 1번은 이상근하고 통증이 거의 비슷하거든 2, 3번 치료를 할 때 중둔근, 2번이 치료하면 2번, 3번, 2번, 3번 아니, 뼈 밑을 잡고 그래서 콕콕콕, 가운데를 내려오고 어찌가 안아보세요 저렇게 다니고 찍자 이렇게 그래서 뼈 뼈에 닿으면 콕콕콕 하고 오오오오오 생각보다 지금 조금 더 내려왔었지만 요거에 한 반쯤에 한 거니까 흔등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중둔근 2번 했지 중둔근 3번이 청구 쪽에 등중이야 여기서 요렇게 눈썹 그리듯이 잠깐 요렇게 그리는 거야 요렇게 그려서 요 바깥쪽으로 요렇게 와서 여기에서 통통통통 와서 요렇게 해서 생각보다 근육이 많아 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뼈에 찌르기 때문에 찌르고 콕콕콕하고 이렇게 빼면 이렇게 2p1은 여기 보면 psis를 잡아 잡지 여기서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청구는 이쪽에 있잖아 이제 psis에서 요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잡아놓고 요렇게 요렇게 짧아 바로 봤지 요렇게 해서 중둑은 pp2 3번 1번 제일 중요한건 중둑은 pp3 3번이 오래 앉아있어 엉덩이 쪽이 아프다 그러니까 꼬리뼈 쪽으로 아프다 하는게 조버디스크 신경 쪽으로 해서 천치 1번 쪽으로 오는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경우는 중둑은 너무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엉덩이 쪽이 아프다 이렇게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